20쪽에 있는 Language Structures 한번 봅시다. 3개의 문장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3가지 문법사항을 일과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장, I have studied past midnight almost everyday, but my grades are not improving.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볼드체가 있어요? 볼드체, 여기 have studied에 볼드체가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have plus pp 형태. 첫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형태는 어떻게 돼요? have plus pp 형태. 3인칭 단수형일 때 해지가 되겠죠. 현재 완료에 대해서 중학교 때도 배우고 1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완료는. 근데 그건 과거라는 것은 분명하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나는 거의 매일 시작한 적은 언젠지 몰라요. 근데 현재까지 어느 시점에서 거의 매일 자정을 지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적은, 성적은 improving, not improving,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정을 지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현재 완료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완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은 현재 완료. 자, 이건 기초 강의를 선생님이 따로 녹화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고. 자, 현재 완료는 이 정도로.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는데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시제를 나타낼 때 have plus pp, has plus pp.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두번째. 두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My mom suggested that I buy a cheaper new tablet pc. 나의 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태블릿 pc를, 더 싼 새로운 태블릿 pc를 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면 여기 이상한 게 우선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자, 주절의 시제하고 종속절의 시제하고 맞지 않죠. 그러면 시제 일치해서 그 문법에 어긋나는데 여기서는 문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by 앞에 뭐가 생략되는 거예요? should가 생략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제안이나 요구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있을 때 서술어가 주절에 나와 있을 때 그 종속절은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게 두번째,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뭐라구요? 제안이나, 자, 요구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주절에 왔을 때 근데 그 서술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해볼까요? 첫번째 suggest 말고 insist가 있습니다. insist. 이것도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order. 이거 뭐예요? 명령하는 거죠. 뭐 해라. 그러니까 여기를 꼭 그 should가 생략됐다고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뜻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안이나 요구, 너한테 뭐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뭐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should가 당연하니까 생략이 되는 거예요. 뭐 뭐 해야 된다라고 나는 제안했다. 요구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몇 개 더 해봅시다. demand도 요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require도 자,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suggest은 했고 recommend 여기까지 자, 이런 동사들 recommend, insist order, demand demand 그 다음에 require r-e-q-u-i-r-e 그 다음에 recommend r-e-c-o-m-m-e-n-d 이런 동사들이 오면 뒤에 종속절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 should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렇지만 여기서 항상 동사 원형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동사들이 앞에 왔을 때 자, 앞에 왔을 때 그 뒤에가 시제가 일치되어야 하는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심화된 거니까 이것도 다음 동영상에서 추가적인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거기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It is very easy to be tempted by nice things that others have. 뜻을 보면 다른, 뒤에부터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에 의해 자, 유혹 받는 것은 매우 쉽다. 자, 이것은 자, it, 가, 주어, to, 이하가 진주어예요.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to, 이하가 너무 길어졌을 때 자, 주어가 너무 길면 보기가 싫으니까 가, 주어, it을 세우고 to, 이하를 to, 이하의 진주어를 뒤로 뺀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자, 주어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뺀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투부 정사가 짭더라도 이건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자, 형용사들이 있어요. easy 같은 형용사들이 오면 주어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주어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뭐 있냐면 자, easy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 한번 적어봅시다. difficult difficult 어려운 c-u-l-t 스펠링 알겠죠? d-i-f-f-i-c-u-l-t 그 다음에 hard라는 단어도 있어요. 어려운 단단한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겠죠? 어려운 hard 그 다음에 possible하고 impossible이 있어요. p-o-s-s-i-b-l-e possible하고 impossible 자, impossible 자, 글씨가 지금 선생님 펜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는데 더 좋은 펜으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자, impossible possible difficult hard easy 같은 동사들은 자, 투부장사가 나올 때 자, 가주어 진주의 용법을 정말 많이 쓴다. 자, 이 용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이번 달랑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uggest 같은 제안이나 요구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왔을 때 종속절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it 가주어 to 이하 진주어 그래서 이 동영상을 꼭 봐야 되고 자, 이 동영상에서 첫 번째 현재 완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은 볼 필요 없고 현재 완료에 대해서 자, 좀 배우고 싶다는 것은 현재 완료 선생님이 간단하게 녹화를 해가지고 올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선생님이 심화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알겠다 하는 사람은 알아도 돼요. suggest 다음에는 자, 동사 원형이 와서 by를 써야 된다. 이게 이번 일과에서는 핵심이니까 그것만 알고 되면 좋겠다. 자기는 만족한다 하는 사람은 여기서 끊고 아니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녹화를 한 것을 다 보세요. 아닌 거 동사 원형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게 뭔지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가주어 진주어 영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이런 이지 같은 동사들을 선생님이 몇 개 알려줬는데 거기 자기가 영어를 조금 더 맛깔나게 재미나게 한번 더 문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잇가주어 투이야 진주어 여기에 대해서 어 또 동영상을 하나 올릴 테니까 그거를 축하적으로 몇 분 아니에요? 한 2, 3분 될 거니까 그걸 축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